맛있게 먹으라. 수고하셨게 됩쇼. 야. 눈 왜 그러냐? 아, 저 그게 뭐 난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. 어, 다래기 같은데? 훈련 끝나고 좀 못 씻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아, 집에 가봐, 이따가. 알겠습니다. 맞을 짬밥은 아니잖아. 아유, 그런 건 아닙니다. 잘 씻고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잘 씻어, 이씨. 알겠습니다. 아유, 무슨 맛대가리 왜 이러냐? 추사병 좀 바뀌었단 말입니다, 이번에. 추사병 바뀌었어? 모르셨습니까? 김부결병장 아닌가? 한 3일 전인가 전역했습니다. 전역했어? 그렇습니다. 아유, 나 인사도 못했는데? 잠깐만, 3일 전이면 외박 나갔을 때 전역했네? 그렇습니다. 아유, 건빵도 마음이 튀겨주고 그랬는데. 그래. 건빵 튀긴 거 많이 먹어봤잖아? 저는 많이 못 먹어봤습니다. 그래? 근데 솔직히 건빵 튀겨서 맛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맛있어. 네가 많이 못 먹어봐서 그래. 아유, 브랜드 인사도 못하고 갔네. 그래야 되나 오늘? 반찬에 다 풀 데이 밖에 없어. 응? 토끼야? 아니, 근데 요즘에 반찬이 좀 많이 부실한 거 같은데 말입니다. 그럼 먹어. 뭐 어떡하겠어. 아유, 맛다시나 좀 가져오고 그랬나. 주는 대로 먹어. 말이 많아. 그리고. 야, 이번에 우리 분대 개편 혹시 뭐 들은 거 있냐? 분대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? 아유, 분대 개편 있잖아요, 이번에. 나눠지는 거. 아, 전 딱히 관련해서 들은 거 없습니다. 아유, 이번에 좀 괜찮은 애들도 와야 될 텐데. 혹시 뭐 다른 군대 가거나 그런 거 아니지? 아유, 전 그런 거 없습니다. 아니, 그러니까 뭐 소대장님한테 효변장님 싫으니까 다른 군대 좀 가고 싶다 이런 얘기 한 거 아니냐고. 아유, 제가 어떻게 효변장님을 배신합니까? 그렇지? 그렇습니다.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십시오. 믿는다. 저만 믿으십시오. 승규는 뭐 또 배신할지 모르겠습니다. 승규는 뭐 그렇다 치는데. 아니, 만약에 뭐 소대장님이 너한테 뭐 이제 다른 군대에 뭐 인원이 좀 부족하니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건 나는 거기까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. 그런 말도 없었는데 네가 갑작스럽게 뭐 먼저 요청을 한다? 넌 진짜 인간 그러면 안 돼. 맞아, 아니야? 아유, 맞습니다.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. 뒤통수 치지 마. 알겠습니다. 에이. 저, 휴헤매님. 응? 혹시 승규랑 얘기 한 번 해보셨습니까? 뭔 얘기야? 아니, 저번에 저한테 승규 여친이랑 헤어진 거 맞냐고 물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? 됐어. 얼씨. 야, 뭐 여자 없어서 뭐 죽냐? 맨날 저 여자. 왜 물어봐, 그런 거? 아니, 좀 갑자기 궁금해서. 네가 좀 소개해주게? 아니, 뭐 제 친구들 얼굴 보지 않으셨습니까? 그래서 난 기대도 안 해, 너한테. 5일가 뭐냐? 우리 소대장님이 장구류 검사한다고 하는데 말입니다. 장구류 검사한다고? 그렇습니다. 잠깐만. 애들 턱근이랑 방탄무피 같은 거 다 빨았냐? 저번에 소대장님이 기X를 떨었어. 아, 진짜입니까? 어떤 거 때문에 그렇습니까? 아니, 그거 뭐야, 저번에. 부르좌, 그 새끼 턱근에서 옛날 우리 훈련 때 뛰고 나면 위장크림 있잖아. 고대로 묻어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던데. 애들 다 빨래 시켜. 확인해보고 바로 시켜야 했습니다. 음. 냄새나. 땀바지 같은 것도 잘 빨고. 알겠습니다. 너무 빨았나? 아니, 전 당연히 빨았습니다. 확실해? 확실합니다. 사실은 불효자가 잘 빨아졌습니다. 애들 시키지 말고 좀 솔선수험 좀 자기 스스로 해, 스스로. 어디서 배웠어, 그런 거? 하. 효자돈 병장님. 나한테? 아이씨. 야, 그리고. 이거 전통부 뾱뾱이. 너 오바로크 된 거 뾱뾱인 거 어디서 오바로크 받아갔냐, 이거? 엠보싱 말씀이십니까? 나 이거 계급장 뾱뾱이로 좀 바꾸고 싶은데. 아, 그 엠보싱 부대 앞에 군장점에서 오바로크 바로 봐간데 말입니다. 거기서 했어? 그렇습니다. 아, 나 오바로크 좀 좀 하얀색으로 좀 반짝반짝된 형광색 그리고 이제 오바로크 이제 볼록된 거 그거 이제 받고 나가야지. 그래도 그냥 그거는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. 그래? 믿는다. 아이, 전용문은 당연히 제가 해드리지만입니다. 내가, 내가 시킨 거 아니야. 네가 해준다고 한 거야. 알겠습니다. 형, 많이 컸다? 아닙니다. 예전부터 전용문은 제가 해드리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내가 너랑 같은 군대 쭉 가야지. 어. A급이야. 나가면은 우리 휴가 나오면 형한테 연락해. 알겠습니다. 맛있는 거 많이 사줄 테니까. 진짜입니까? 좋은 데 가야지. 알겠습니다. 아휴. 아, 근데 오늘따라 좀 밥이 질지 않습니까? 밥? 좀 많이. 뭐, 그런 거 아직까지. 형, 다 풀떼기야. 아, 어제는 좀 괜찮은데. 아휴, 갑자기 장구려 검사는 아니야, 오후에? 아, 근데 이번에 그 소대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유독 좀 많이 깔끔 떠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. 본인이랑 좀 깔끔하라 그래. 본인은 씻지도 않으면서. 그게 말입니다. 아, 근데 저번에 그 소대장님 들어오니까. 뭐야고? 아니, 그 소대장이 처음에 왔을 때 말입니다. 오자마자 자빠진 거 내야 됩니까? 어. 근데 얼빵하더라.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둘의 자랑 비슷하지 말입니다. 둘이 잘 어울려. 그래서 그런가 둘이 진짜 잘 다닙니다. 그니까. 오후, 아, 진짜. 아, 삼은 소용. 다 먹었다. 아, 벌써 한 번 씻으실까? 천천히 먹어 천천히 천천히. 천천히 먹어봐 천천히 천천히. 천천히 먹어 천천히. 천천히 먹어 천천히. 아, 저 다 먹었습니다. 아, 그래. 천천히 뭐 그래니까 또 그렇네요. 아, 천천히 끄고 씹어 먹었습니다. 가자. 알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네 무슨 앉아 알겠습니다 밥 먹었냐? 아직 못 먹었습니다 안 먹어 뭐했어 위병소 근무 갔다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빨리 챙겨 먹어 알겠습니다 아 맞다 잠깐만 아이씨 야 너 왜 장구려 검사 있는 거 알아 몰라 아 들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냄새나 땀바지 죄송합니다 너 이거 빨았어? 저번에 빨라고 할 때? 그렇습니다 근데 이래? 너 위장 크림은 왜 그대로 묻어있어 죄송합니다 너 형우 거는 잘 빨고 왜 네 거는 이렇게 빨았어? 그게 어? 죄송합니다 너 우리 앞으로 형우가 빨아달라고 할 때 빨지 말았어? 어? 그 그러면 좀 아 됐어 그냥 내가 빨지 말고 그냥 본인이 스스로 빨라 그래 알았어?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날 진짜 빨았어? 진짜 빨았습니다 아이씨 빨리 가서 다시 빨아 냄새나니까 알겠습니다 너 방독면 깨끗해? 방독면 저번에 한번 닦았습니다 확인해봐 아니 한번 다시 확인 물티출 안에 속 깨끗이 닦고 알았어? 알겠습니다 아이씨 아이씨 시킨다 알겠습니다 시키는 것만 제대로 해 시키는 것만 흥 아 알겠습니다 아휴 이 강사는 내가 지키노라 효과 기타 참 아이씨 끝 감사합니다.